보령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은 매수가격이 11,700원이에요. 비중은 10%고 지금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매수가와 현재가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11,340원이고요. 그리고 수연님뿐만 아니라 황금모장님께서도 보령을 비슷한 가격대로 갖고 계십니다. 보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보령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예 그냥 실적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가 수두로 갑니다. 아예 실적 자체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주의가 많아요. 그런 것을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제약사를 매매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요.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 중에 실적이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그 적자를 보는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끝이 비참합니다. 그 끝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제약사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을 잘 찾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틀 수 있는 그런 제약주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령을 먼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일라이 윌리라는 기업들 있잖아요. 여보세요. 일라이 윌리라는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700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런 제약사 일라이 윌리라는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700조예요. 삼성전자에 거의가 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노모노디스크 있죠. 노모노디스크라는 기업은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 400조 가까이 돼요. 제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가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한번 고생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일라이 윌리나 노모노디스크가 거의 당뇨병하고 비만 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온자로라고 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당뇨나 또는 비만이나 또는 치매나 또는 고젤이나 또는 탈모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보령도 결코 이 종목이 이루어질 종목이 아니라 이 말이죠.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보령이라는 종목은. 아마 올해 지난해 아마 실적에서 아마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해 아마 보령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나 제가 추정권 때 아마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쭉 가가 보세요. 거기가 얼마 정도 올랐냐면요. 이렇게 해서 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점 대비 여기까지가요. 얼마 올랐냐면 여러분들 저점 대비해서 대략 80%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80% 급등이 나온다는 건 이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점에서 여기가 여러분들 7천 원대잖아요. 7천 원대 종목이에요. 이게 12,000원까지 왔어요. 80% 급등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전이 들어오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매일매일 상승하지 못합니다.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보니까 보세요. 그동안에 워낙 이득이 컸잖아요. 여기가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5일 선이잖아요. 여기가 11선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11선이에요. 11선이 무너지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21, 200선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21, 200선 정도에서 아마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거예요. 이게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급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이 주가가 이래서 아래로 이렇게 급나가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인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리가 21, 200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21, 200선이 얼마냐면요. 그래서 11, 200원이에요. 11, 20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이게 지지. 여러분 이게요. 이게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요. 이게가 지지가 되면 이게가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11, 200원이 지지가 되는가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만약에 지지가 되면 이게서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고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1, 700원의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나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1, 200원이 만약에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요. 앞에 있는 이 고점이 있죠. 이 돌파. 이 고점 돌파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돌파가요.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예요. 이 종목은.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 보세요. 주봉을 보시라니까 주봉을요.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주봉을 보시면요. 이 바닷근에서 대란근에 가면 터졌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고점이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만 8천원. 실적도 좋지 못하는데 2만 8천원 찍었으면 이제는 지난해가 실적이 가장 좋고 올해도 상당히 실적이 매력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주가는 반동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대지 마시고요. 20일 입행선 조정 받으면 가감하게 매수해서 얼마 정도 15% 정도 가져가셔도 돼요. 또는 한 20% 가져가셔도 된다니까요. 가져가서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한 얼마까지 보시면 되겠느냐면요. 이 종목은 제가 짧게 놓고 보면 얼마 정도. 1만 4천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좀 여유가 된다면 1만 6천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래서 초단계로 보실 1만 4천원.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1만 6천원까지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